오! 발가람! 바람 소리인가 봐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진짜 귀신이 고칼로라시네? 밥 먹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원도 정선이고요 이미 얼었어요 벌써 눈이 많지 않아서 안 하려고 했더니 걸으니까 막 튀어요 양말이 젖을까봐 해야겠어 바이젠도 빼야되네? 이렇게인가? 까먹었어 동아리에 살쪘나봐 아 아니구나 두렵구나 이거 맞는 것 같아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방을 세 번이나 내렸다 놨다 했어요 처음에는 잠바 벗으려고 한번 그 다음에 아이젠 끼려고 한번 그 다음에 아이젠 빼고 스페츠 끼고 아이젠 또 끼고 물소리 난다 물이 부어 구두름 부어 제가 정선까지 눈을 보러 온 건데 여기 오는 길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의 20km 좀 안 남겨놓고 그때부터 조금 눈이 있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야 너무 다행이야 근데 다행히 다리가 있다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인 건 아닌데 그래도 스페츠 하기를 잘했어요 좀 전투적으로 걸을 수 있어 발 뒤꿈치로 눈 들어가면 양말이 젖잖아요 그거 신경 안 써보니까 젖다 이게 야생동물들 먹으라고 밥을 저기에다 모아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강원도는 한파경보가 내려졌어요 온도가 낮은 것도 낮은 거지만 바람은 안 불었으면 좋겠다 아까 저희 동네에서 주유할 때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난리를 피면서 기름을 넣었거든요 근데 차 타서 온도를 보니까 영하 3도밖에 안 됐어 아 너무 예쁘다 오늘은 반달이 떴어요 보드득보드득 소리가 안 나고 보송보송한 눈이에요 입으로 후불면 날아가는 눈 눈이 있어가지고 한밤중에도 발음이 안 되나 한밤중에도 어둡지 않을 것 같아 돌계단 돌계단이 나왔어요 와 여기도 넓다 와 여기도 넓다 아 인도구나 이쪽으로 직진인가봐 물소리 좋다 어 이제 눈 뽀다덕 소리 나기 시작했어요 아까는 안 났거든요 현재 위치 사장홍수 얼마 안 남았나 봐 아 큰 나무가 있었어 도착했다 자장나무 껍질이 연인들 편지시로도 쓰였구나 저쪽에 한 팀 계신다 발자국 내주신 분들인가봐요 발자국 내주신 분들인가봐요 다행히 바람은 안 불구요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 추워졌어 눈이 많아가지고 조금 쓸어내야 될 것 같아요 텐트가 낡아가지고 이 속에가 끈적끈적하게 많이 녹았거든요 그래서 슬리브가 안 미끄러져요 끈적끈적해 오늘은 눈 위에다가 쳐야돼가지고 장모드로 갖고 왔어요 저번주보다 좀 긴거 아 눈이 있어도 돌을 못찾겠어 바닥이 완전 얼었다 안 들어가 돌멩이 못찾겠어 근데 이게 밑에가 얼음이어가지고 눈인가 자리만 잘 잡으면 그냥 들어가요 폴대 하나 못찾겠어 어디 눈에 파묻혔나봐 아 여깄다 우와 양말이 지금 너무 차가워요 춥다고 해서 만말이 준비를 해갖고 왔어 오 발가락 그래도 바람이 없어서 너무나 다행이야 아 발가락 깨질 것 같다 신발을 봉다리에다가 넣어서 안에다 놓으려구요 어차피 얼겠지만 첸트 안에다 그래도 놓을래요 아이젠이랑 스패츠도 같이 넣어야겠다 오늘 핫팩 전보라고 해가지고 핫팩도 4개나 가지고 왔어 동계에 핫팩 3개가 최대였는데 오늘은 쫄아가지고 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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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뚜껑 안 열어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벌써 영하 15도면 좀 이따 몇도까지 떨어지는 거야 여기 아까 물이 흘렀거든요 근데 그대로 얼어붙었어 대박 우와 저녁을 준비해볼까요 오늘 저녁은 짜장볶음밥이에요 짜장볶음밥 발열팩은 사용할 때마다 약간 걱정돼요 잘 안될까봐 이번에 발열팩을 몇개 갖고 왔더라 4개인가 5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핫팩 4개에다가 발열팩이 4,5개 되니까 짐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 물을 너무 많이 담아왔나봐 뜨거 풀 것 같아 껍질을 잘 안왔어 제발 재라 아 이게 아닌가 어? 어떡해 어떡해 어쩐지 이거 통이 너무 넓다 했어 여기가 아니라 바꿔서 했어요 어떡해 잠깐 빨리 아 멋쏘사 근데 이거 발열팩도 안되나봐 지금은 일단 조용해서 다행이야 이거 빨리 옆으로 바꿔야돼 대박 꽉 끌어놨어 물이 얼지마 짜장량이 줄었어 어머 어머 발열팩 개는줄 알고 지금 잠깐 놀랬어요 바람소리인가 봐 와 막 바로 얼어 나 밥 먹어야 돼 얘야 물이 모자라나 제발 밥 먹자 밥 먹자 제발 먹자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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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진짜 바로 조용해졌어요 뚜껑 닫으니까 아까 막 부풀었는데 아니 왜 뚜껑 닫으니까 안돼 이거 왜 안되는 거야 어머나 눈이 계속 우고 있구나 바라코 부탁해 짜장만 먹고싶어 바쁜다 바쁜다 저도 어디다 놓고 제발 꺼지지마 꺼지지마 왜 뚜껑을 닫으면 안될까 제발 왜 뚜껑을 닫으면 안될까 마지막 칸인데 마지막 칸인데 마지막 칸인데 마지막 칸이 얘 안 익혀서 먹을 수 없나? 밥이 얼어있구나 밥이 차갑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떤 거? 제일 처음에 했던 거? 아니 처음에 했던 게 갑자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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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안 익혀서 나이 예정 나이 정말로 정말로 결국에는 근데 뭐 그렇게 시간차가 어마무시하게 났지? 너무 심했어 그래도 결국엔 됐다 난 밥을 먹을 수 있다 근데 아까 물 부어가지고 그래도 맛있게 생겼다 잘 됐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하다 이거 눈물의 짜장밥이다 으흠 맛있다 뜨거워 뜨거워 와 살겠다 몇 번만 열어놓으세요 맥주 얼었어 살얼음이에요 점점 오는데? 맥주가 슬러시가 됐어 강제로 먹게 되네 어떡해 맥주가 계속 올라와요 뱅키를 양쪽 다 열어놨더니 황소 바람이 들어온다 하나는 닫아도 될 것 같아 새우 씹히니까 엄청 고소하다 밥은 거의 식었는데 여기 밑에 발열팩이 아직 온기가 있어가지고 들고 먹으니까 좀 따뜻해요 짜다면서 이거 완전 다 먹었어 핸드폰이랑 카메라가 번갈아 가면서 꺼지고 있어요 밖에 바람이 좀 불어요 이제 네 그래도 여기는 나무숲이여가지고 소리만 좀 요란하고 아까 잠깐 나갔다 왔는데 진짜 잠깐 사이에 손이 깨질 것처럼 막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핫팩으로 녹이고 있는데 데였을 때 아니다 진한 게 풀릴 때인가 약간 저릿저릿 찌릿찌릿 손끝이 다 그래요 열 손가락 다 아니다 엄진 안 그래 엄진 안 그러네 나머지 여덟 손가락만 근데 이런 날씨에 진짜 바깥에 조금만 있어도 동상 입겠다 텐트가 얼어가지고 반짝거리기 시작했어 이게 다 내 입김이야? 엄청 많이 나오네 반짝반짝 이쁘죠 우와 진짜 펄 같아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아까 아이젠 끼고 이걸 밟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충전이 되길래 아닌가? 그랬는데 맞네 핫팩 두 개는 발에다가 부티에다가 넣었어요 더 추워지기 전에 저는 이제 자겠습니다 한 번 만나요 한 번 만나요 근데 입김이 얼었나 봐 이쪽에는 없거든요 우와 여기 위에 눈 쌓인구나 아이젠 뚜껑은 하나도 안 따뜻하구나 아 이제 조금 따뜻하다 근데 짱 부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흐흫 아이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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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뭇가지가 반짝거리는 게 진짜 신기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젠 пам텅 아이젠 필라리스 케이크 필라리스 케이크 필라리스 케이크 필라리스 케이크 갖고 왔어요 포크가 들어있구나 추운데서 차가운 거 먹으니까 맛있다 여기는 아이스크림 같아요 도착 바다지 됐다 오, 오, 다 안 돼 오, 됐다 신발 신고 스테치를 먼저 해야겠어요 손만 안 시려워도 좋겠다 장갑때문에 불편해요 움직임이 내 뽁뽁이 매트가 사라졌어요 바이바이 어디갔어? 어? 내 뽁뽁이 매트가 중 진솔 갈아없는 목소리로 로고봇 가사 역시 찾았다 아 다행이다 저기서부터 날라왔어요 이거 여기 굴러다녔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도 이게 이렇게 은박지 쪽으로 엎어져 있었으면 안 보였을텐데 이쪽으로 되어있었어 그래서 그나마 깜짝 놀랬어 지수새도 모르게 없어져가지고 갑자기 쓰레기는 들어갈 데가 없어서 머리 위에 올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 됐다 잘 쉬다 갑니다 자자나무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음 또 오고 싶다 다른 계절에 푸릇푸릇할 때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오는 길도 어렵지 않고 자리도 넓고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날씨가 진짜 좋아요 온도도 많이 올라갔나봐 이제 볼소리 좋다 핸드폰은 이미 사망했고요 추워가지고 그런지 방전돼요 카메라도 옆으로 안 남았어 충전기 충전기를 계속 꽂아놓고 있는데 잘 안돼요 벌써 1km 밖에 안 남았나봐요 금방이다 짐승이 뛰어다닌 발자국 여기서 미끄러졌네 귀여워 야생동물 밥 여기에 먹을 거 있는 거 알고 진짜 찾아오려나 얘는 꽃 모양으로 얼어있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번 캠핑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 만나요 안녕 안녕